잘 자요 유료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같이 플레이어 시작합니다 목도 뻐근하고 잔 것 같지 않은 이 기분은 뭐지? 그거는 배그가 불편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나의 꿀잠을 위한 맞춤배게 숙면 취하고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는 이루가 둘러 인서트 기능성 베개입니다 내 목에 맞춘 다양한 파우치 결합으로 편안하게 게다가 취향에 맞는 파우치 조합도 가능 더울 땐 아이스 파우치 넣고 건강을 생각할 땐 편백 큐브 파우치를 넣고 세탁기에 빨래도 가능하대요 이루가 둘러 인서트 기능성 베개입니다 베개가 은근히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 내 몸에 딱 맞는 베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루가 둘러 인서트 기능성 베개가 탄생을 했는데요 나만을 위한 맞춤 결합 베개예요 여기에다가 내 목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파우치를 넣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베개 베고 누울 때 여기가 사실 제일 불편하거든요 일단 베개 자체가 굉장히 기능성이 좋습니다 가운데 이 부분은 머리 받치는 받침 홀인데요 베개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머리의 무게를 균일하게 분산시켜주고 감싸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진짜 만져보니까 움푹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에 양쪽 부분은 어깨 압박 완화 부분으로 가운데보다 양옆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베개와 어깨 사이의 공간차를 줄여줘서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또 아침에 목도 뻐근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럼 빨리 누워볼까요? 뭔가 이 어깨를 딱 받쳐주는 느낌이 있네요 이 경추, 목이 뻐근하면 일상생활할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루가 둘러 인서트 기능성 베개는 목뼈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서 편안하게 잘 수 있고요 음, 우리 MC님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데요 이 손 파우치를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쭉, 이렇게 하면 냄새가 빵빵 오, 목이 딱 편안합니다 목이 딱 받쳐주는 느낌 드시죠? 손 말고도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파우치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 파우치를 또 숲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편백 큐브 파우치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요 일어나세요! 어, 내 경추! 아이고, 침을 접을 넣는데? 자, 걱정하지 마세요 원단과 충전재가 누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품체로 세탁기에 넣고 돌릴 수가 있거든요 습한 여름에도 쾌적하게, 아주 상쾌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준구님의 침 흡수도 잘 되고요 혹시 어젯밤도 피척이셨나요? 그렇다면 이루가 둘러 인서트 기능성 베개를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utin Grü One Grü One Grü One Grü One Grü One Grü One áng